지성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식테이너 김승훈 이에요 오랜만에 교육 컨텐츠 한다고 생방송 중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원래 이제 이번 광복절도 그냥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그 78주년 광복절 이었잖아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참 그분께서 그 경축사를 좀 제대로 준비를 안해가지고 내가 뉴스를 보다 좀 빡쳤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침 스케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ppt로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제 78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 파헤쳐 까기 네 오랜만에 글씨체 막 이런거 좀 해봤어 이번 내용은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클 수 있구요 다른 가치관이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같이 보는 것을 피해주세요 제발 같이 보다 싸우도 난 책임 안죠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해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 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인삿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래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가족까지는 좋아 그런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빠졌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대중들이 전반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텐데 그 모든 국민들에 대한 언급도 빠졌어요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으로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쵸 독립운동에 대한 의미를 말하면서 정작 일제가 우리 한반도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식민 지배를 했던 것 그 시대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왕정탈피, 공산전체주의, 배격, 자유민주주의 추구에 대한 언급만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처음에 왕정탈피만 있었어요 처음에 대통령제 했다가 국무령제 갔다가 주석제 갔잖아 그랬는데 이 꼴이 났어 자 다음 문단 넘어갈게요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세력과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 표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의 의미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이런 거를 배격하는 걸로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가, 사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면 사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를 배격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거를 정치, 양극화를 조장을 하고 있죠 다음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자 안되면 국민 탓이라고요 그러기는 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들에 대한 기억만 언급을 해요 하지만 독립운동 기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의 고통 그리고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다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역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공산침정이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것입니다 국민이 아닌 척이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니까 선거운동 할 필요는 있겠죠 사실 광복절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제의 불법 강제 점거로부터 우리가 속박에서 풀려난 것이 가장 큰 의미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8월 15일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의미고 정부 수립보다는 그런 광복에 대한 의미를 더 크게 다뤘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죠 정전에 대한 얘기로 가고 있지 광복절의 의미보다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경제적 발전에 대한 언급이 줄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라는 소기가 없으면요 솔직히 이 경축사 내용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나도 솔직히 몰랐어요 이게 광복절 경축사라는 제목이 있어서 처음 인사말에서 알지 솔직히 내용 중간만 보면요 오늘 광복절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에요 일본이랑 화해를 했다고 하는데 사과도 안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반면 같은 기간 70년 또한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당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쵸? 광복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데 정치 양극화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북한과의 형편을 굳이 비교를 할... 아니 광복절을 왜 북한이랑 형편을 비교를 왜? 광복절 때 북한 정부가 세워진 것도 아니잖아 네 지금 계속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열 개 네 연속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네 고맙고요 네 다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출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글쎄요 반국가세력? 뭐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반국가세력인가요? 그럼 나도 반국가세력이네? 응? 저기요 응? 안브로시오 형제님 응? 아니 응? 그래 뭐 잠시 세례를 받았었다니 뭐 안브로시오 형제님이라고 불러주긴 하는데 한때 명동성당 나왔었대요 그니까 자기 안 보면 국민을 안 보나 봐 그래 본인이 대선 역대 최다 득표수로 당선된 건 맞아요 최다 득표수로 당선된 건 맞아 응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면 반국가세력이야? 하여간 자 다음 부분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글쎄요 이념으로 서로 공격하는 시대는 그 1990년대 수련 해체된 이후로 거의 30년도 넘었잖아 근데 뭐 무슨 이념으로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는 시대야 이거 응? 이 양극화를 조장하는 사회에서 사회에서의 그 여러가지 발언들이 오히려 지금 사회 교란시키는 거예요 당신의 발언을 포함해서 응? 당신이 그 양극화를 조장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까먹은 것 같아 사고 나면 전정부 탓 어 맞아 이번에 그 잼버리도 전정부 탓이라고 또 뭐라고 하지? 참 응? 그래서 그 공산주의 전체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들을 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다 싸잡아 버리는 거야? 이거 아주 무서운 일반화예요? 어 아주 무서운 일반화야? 뭐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다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저기 응? 내가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행위를 했는지 좀 갖고 와봐 응? 어? 국민을 통합하고 어그를 수 있어야 하는 게 대통령인데 아니 국민을 통합하고 어그를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 누가 적어줬다고 해도 검수를 제대로 한 거야? 응? 아 근데 이런 얘기 하면 뭐예요 진짜 여기 내가 취소선을 그어놨지만 이런 말 안 듣잖아 응? 흐흐 흐흐 응? 어쨌든 자 그러면 다음 부분 갈게요 흐흐 흐흐 그 김씨요? 혹시 김종인씨 얘기하는 거예요? 김은혜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건희씨? 흐흐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그래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필요한데 이렇게 양극화를 조장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 실천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앉아있죠? 이거는 뭐 부편적 가치가 아니고 그냥 당신 마음에 드는 가치 같아 응? 어쨌든 약자가 닫히면 그러겠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약간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려는 것 같아요 흐흐흥 그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아니, 광복절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광복절이 일본이 파트너라고 얘기를 해야 돼?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 아니 한반도를 불법으로 그 강제 점거하고 식민 지배했던 거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안 받고 응? 제 3자 변제라는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일본의 책임을 지웠어요 응? 그래서 잘못한 나라에게서 사과도 안 받았는데 이건 뭐 응? 협력 파트너? 응? 응?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제대로 사과를 했고 그랬으면 이 광복절이 일본이랑 화해의 날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일본이 책임도 안 줬는데 무슨 이지어 응? 지금 그 상황에서 파트너? 응? 응? 진짜 내 어이가 없어서 죽겠다 진짜 응? 아주 속 터져요 어떻게끔 자 다음 특히 한반도와 영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부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합니다 일본이 UN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아니 평화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광복절에 무슨 뭐 전쟁 준비하는 것 같은 연설을 하고 있어요 응? 북한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응? 뭐 이거는 국군의 날을 해야 되는 얘기 아니야? 하 어? 광복절에 국군의 날 경축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광복절 경축사라고 얘기 안 해주면 진짜 이거 국군의 날 기념식인 줄 알겠다니까요 응? 어쨌든 자 다음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UN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계획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UN사 후방기지는 그에 필요한 UN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UN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했죠 광복절 경축사인지 국군의 날 경축사인지 참 이게 경축사의 흐름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게 이부분부터 그래요 무슨 한미동맹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승민 전 의원도 이거는 아주 지적을 잘하더라 자 다음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삼국공주의 새로운 이전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캠프 데이비드는 송탄이에요 송탄의 미군기지에요 아니 저기 아저씨 광복절인데 왜 계속 군대 얘기할 거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숙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자꾸 광복절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할 거냐고 진짜 이 사람 진짜 지금 여기 채운 것도 내가 진짜 귀찮아서 이거 취소선 부분 써 놓은 거예요 다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거 고달파 죽겠는데 다른 나라 전쟁에 대놓고 쏟아부는 게 자기 자랑할 얘기예요?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아니 진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인 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쨌든 진짜 자기 생각만이야 하여간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환기를 시키죠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이기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기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니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치자 아니 근데 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죠? 점점 더 멀어져간다 아니 국민들을 존경하는 건 맞아요? 응? 하여간 다음 국권한 한미동맹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대외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생사가 걸린 안부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래 맞는 말이 다 치자 아니 근데 앞에서 다 망쳐놔가지고 지금 나 이 부분 여기 ppt 쓰면서요 진짜 여기까지 오니까 공감해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기 빨렸어요 INFP라서 그래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에 기반이의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야? 그럼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의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권정기조를 정착시켰습니다 뭐 그래요 다른 나라한테 고개 숙이고 다 퍼준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다른 나라 고개 숙이고 다 퍼주고 나라 팔아먹은 거 같은데 뭐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권정기조를 정착시켰다고 하는데 그래 미래 세대인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느껴지질 않는데요 어차피 자 그 다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적인 사회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로 재정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 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의 인력을 줄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내가 다른 데서 봐도 진짜 필요한 곳에 대한 인력을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배려를 한 적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잠깐만 아 여기서 웹캠으로 여기서 펜은 못 그리네요 외부 장치에서만 되지 PC 화면은 안된대요 어쨌든 다음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협파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건설 카르텔은 이번에 그 순살건설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를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글쎄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당신도 카르텔을 하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성작동력인 첨단과학기술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초등교육부터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과만 우선시하는 지금의 교육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남긴 거 알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지금 저러고 있는데 고등교육 혁신이라고요? 지금 초등교육부터 손봐야 되는데 골문상처 치료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대로 할 것입니다 교육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쵸? 이 교육에서도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걸 제대로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요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걸 제대로 배웠는 기억이 없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줬습니다 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 지금 이 상황이 평화롭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당신만의 생각인 것 같아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휴... 아니... 과거 역사에서의 과오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도 않는데 역사적 숙명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나 있어요? 응?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 미래가 없다고 응? 안중근 토마스 장군이 이야기를 했는데 에휴... 이제 우리의 여정은 과거와 달리 외롭지 않습니다 전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아니... 해외 나가서 인증샷 같이 찍은 게 그게 친구야? 응? 아주 그... 아니... 그 사진들 보면요 그... 인증샷 같이 찍은 거? 그걸 아주 대놓고 자랑하고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평가를 좀 해볼게요 자... 일제 강점기의 고통에 신음했던 일반 시민들 강제 동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보편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얻기 위해 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자유로운 인권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다른 정당 쪽에서 그... 성향인 사람들 많다고 반국가 세력으로 싸잡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서 제3자 변제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물론 사실 이 제3자 변제는 박근혜씨 때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그 박근혜씨 때도 그... 2014년 그... 2015년 연말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법치를 지향하고 있는 게 맞아요? 하여간 광복절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의미로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 다 그냥 반국가 세력인 거야 이 사람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아주 그... 사회 양극화만 조장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의 얘기도 거친 말투로 그렇게 연설을 하면 듣기 불편해요 그 말투가 그 여러분들 유튜브 가면 그 광복절 정축사 아마 그 연설 영상 있을 거예요 내가 그... 굳이 여기서 다시 들려주고 싶지는 않거든 하여간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대화하려는 시도도 안 하고 그리고 갈등과 싸움만 부추기고 있어요 참 그리고 역사의식이 있긴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참 진짜 실망 그 자체야 역사의식이 있긴 할까요 그리고 전당대회요 하여간 내가 이거 교육 컨텐츠 되게 오랜만에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다룰 거 생겼는데 이게 기분 좋아서 다룬 게 아니고 기분 참 들었거든요 기분 이번 컨텐츠 하면서요 진짜 불쾌했어요 진짜 이거 PPT 내가 이거 오후부터 만들기 시작했거든 이거 만들면서 진짜 나 기빨렸어 뭐냐 전당대회 하는 줄 알았다고요 불리하면 전 정권 탓 불쾌를 말 쓸수록 덮는다 하여간 뭐 그래가지고 하여간 하여간 그냥 그래 내가 여기서 말 더 길게 해봤자 뭐 하겠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이거 다 한 30몇 분짜리 영상 다 풀로 보지도 않을 텐데 그냥 제목 키워드 이런 것만 보고 그냥 다 차단 박아버리겠지 하여간 아시안게임이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뭐 입 엄청 턴다고 얘기해 하여간 지금 우리 중국이 반납했던 그 아시안컵 개최권도 우리 제대로 못 챙겼잖아 아휴 더 아니 지금 어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다 지금 힘들어 들지라 그래 지금 자살률 세계 1위 응 OECD 가입국 중에 청년 자살률 1위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거냐고 응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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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